사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래놀라예요. 제가 요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거든요. 요플레나 우유에 타서 먹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태국 여행을 가신다면 여러분 꼭 이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. 진짜 이거 혁명이에요 혁명. 개인적으로 이 다크 초콜릿 이거 진짜 이거 최고야.